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어머니께서 일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이에요? 노래방이에요? 화장실이에요? 노래방이에요? 아유 예 안녕하세요. 펭택시 서정동에서 온 박수님입니다. 네 환영하셨습니다. 요즘 뭐 최대 관심사는 뭐예요? 요즘 저기 노래 계시라고 복지관에서 나인댄스 뭐 이런 단전업 이런 거 하는데 취미 붙여서 거기에 올인하고 하모니카도 가지고 올인하고 있습니다. 하모니카 안 가지고 오셨나?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그럼 해주세요 한번. 하죠. 하모니카 없어요. 수술하려고 그랬는데. 하모니카입니다. 이야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아니 이게 바로 불면 소리가 난다는 하모니칼셋. 잘은 못하지만 조금 하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네. 제 고향이 목포인데요. 목포의 눈물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저기 멀리 배가 가나 봐. 나는 complained스가 받으라고 DARN karış players 노력이 одним지는? 아휴 얼마나WON! 나오세요! 나오세요 Yeah 자 일단 나오세요. 말씀드려 주세요 8가지 제안이 있어요. 여보세요. 승관, 노래는 여기서 못해요. 우개서해야지. 여기서?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가수가 왔습니다 자갈치 아줌마요 이혜리의 자갈치 아줌마 너무나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 갑니다 자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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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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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차 drank 동네 사라졌어 소示指 엄마 엄마 엄마이 cuba 부이소 5이소 4이소 감사합니다 정석 정석 아쉽다 아쉽다 너무 좋은데